길이 끝나면 박노혜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2020년 12월 25일 엄청난 충격의 아침 성탄일 아침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울하고 비참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참혹한 시간을 사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바칩니다 좋아입니다 자막 제공 및gin간 아멘